여기서 look to 를 보시겠습니다. look to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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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을 보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쪽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누구누구에게 기대를 걸다. 또 어디 어디 쪽을 본다는 것은 그것의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쳐다보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마음을 쓰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예문 보시면 look to 누구누구. 누구누구 쪽을 바라보는 건데요. 왜요? for something. 뭐뭐를 얻기 위해서요. they look to the government. 그들은 정부 쪽을 바라봤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for additional support.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정부에게 추가 지원을 기대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to 누구누구. 누구누구 쪽을 바라보다. to do something. 누구누구가 to 이하하기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면 we're looking to you to advise us. 당신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을 대해서도요? on how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look to something. 어느 어느 쪽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to direct your thoughts or attention. 당신의 생각이나 어떤 관심을 to something. 어떠한 쪽으로 향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예문을 보시면 the party needs to look to the future. 그 정당은 미래 쪽을 봐야 한다.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forget its past problems. 과거사를 잊어야 한다. 좋습니다. 처음부터요.